카카오 김범수 창업주가 결국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마침 오늘 카카오가 준법 경영을 감시할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창업자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빛이 발하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 경찰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의 SM 주식을 사들여 인수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는 데 김 전 의장도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외에도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SM 인수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까지 5명이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보안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김 전 의장 검찰 송치로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 전 의장이 매주 비상경영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연말까지 쇄신안을 내겠다고 말했지만 검찰 수사 대응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경영상 결정도 늦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 윤리경영을 외부에서 감시할 준법과 신뢰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